지앤과 주연.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이 지앤 선수 잘해야 됩니다. 저 잘못하면 경기가 끝난 이후에도 내일까지 계속 삿발을 놓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주연 씨. 일단은 경기가 시작되면 안 들려요. 그만큼 경기 집중하고 있는 선수. 좀 더 숙여, 좀 더 숙여. 닫히면 안 돼요, 닫히면 안 돼. 하나, 둘. 하나, 둘, 셋. 잠깐, 잠깐, 잠깐. 아직 시작 빛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준비. 이 장관이. 이거 넣고, 넣고, 넣고. 준비, 시작!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됐어요. 힘으로 밀고 있어요, 서로가. 양식, 키와 키의 대결. 자, 공격 먼저 들어가 보는 주연 선수인데요. 안달이 버렸는데요. 하지만 골짝 뛰면서 뒤에 나오는 지앤. 안달이 버렸는데요. 하지만 골짝 뛰면서 뒤에 나오는 지앤. 안달이 버렸는데요. 하지만 골짝 뛰면서 뒤에 나오는 지앤. 나와봐, 나와봐, 안 돼, 나와봐, 안 돼. 준비! 자, 자리 들어갔어요. 자, 자리 들어갔어요. 파이팅! 오, 빠져나왔어요. 대박이다. 진영이가 시작 많이 빠졌어요. 진짜 막 빠져네. 시간 15초 남았어요, 15초. 수연아님 파이팅! 수연아님 파이팅! 페이지 이제! 한글자막 by 한효정 경기 끝났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첫 번째 경기 넘어갑니다 각자 팀의 센터의 대결입니다 솔빈과 아라 세다 세이브 파이팅 북한에서 그랬거든요 키 큰 애들은 영양가가 없다고 당연히 이기죠 깡덕은 12살에 현재 살아남은 목숨인데 시작 눈에 여운 솔빈과 십신념 아라 키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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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커피 키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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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낮춰요 자리 낮춰요 아라 자리 낮춰요 낮은 자세에 아라 양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60대를 걸었는 게 아라 섰을 텐데 잘 못하는 Colleen 효진 안 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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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끌어놓고! 피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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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합니다! 빼봅니다, 철민 선수. 길다, 길어. 아, 그래요? 빨리, 빨리. 자, 끌어놓고 같이. 자, 끌어놓고 같이. 자, 끌어놓고. 자, 끌어놓고. 자, 끌어놓고. 시행됩니다. 자, 구멍! 자, 구멍! 자, 구멍! 자, 구멍! 솔빈! 솔빈 힘으로 눌렀어요! 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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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사가! 개사가! 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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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빈 선수도 이제 우리 진희 선수의 힘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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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우수! 강력한 우수! 솔빈 선수! 솔빈 선수를 만났어. 너, 죄송합니다. 솔빈 선수! 솔빈! 나, 진짜 Specifically 정 Command & Stryo! 상당히 안쪽 등등, 박아버보! 상당히 안쪽 등등, 박아버보! 상당히 안쪽 등등, 박아버보! 컷! 잘 못 이겨! 어디 이겨? 자, 이번 라운드는 우리 라붐의 지앤 선수! 세 소녀의 소희 선수가 맞붙도록 하겠습니다! 고! 고! 라붐의 지앤 선수 아까 신장이 169라고 얘기했고요. 세 소녀의 소희 선수, 신장이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대충 봤을 때. 139. 너무했다, 진짜. 너무했다. 일어서, 일어서. 자, 일어서. 자, 절대 다치면 안 되고. 자, 하나 둘 셋 시작!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종결승 경기인데요. 오, 천덕! 상당히 몰아치는 송희 선수입니다. 오, 천덕! 오, 천덕! 상당히 몰아치는 송희 선수입니다. 상당히 몰아치는 송희 선수. 도망가오는 송희 선수 아래에서. 곧 마치, 사동 숙시. 상당히 몰아치는 송희 선수. 상당히 몰아치는 송희선이야! 상당히 몰아치는 송희 선수. 공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몰아치는 송희 선수. 다음 주에 만나요. 자 지엔 선수가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서 최종 결과는. 다음 주에 만나요.